아! 민호야! 일어나봐! 나 너무 무서워 어? 어? 왜 그래 누나? 빨리 자 아이 참 내가 자고 있었는데 너무 무서운 꿈을 꿔서 그래 다시 잘 수가 없는데 어떡해 어? 무서운 꿈? 뭐였는데? 꿈에서 내가 종굴에 갔는데 사자랑 악호가 날 잡아먹으려고 하잖아 아 뭐야 실제로는 안 일어나는 일이잖아 꿈이야 꿈! 다시 자자자 아니야 안되겠어 나 엄마 아빠한테 가볼까봐 누나 엄마 아빠 지금 주무셔 내가 이렇게 손 잡아줄게 잡아 아 알았어 고마워 아 아니다 누나 내가 손전등 갖고 올테니까 불 좀 켜놓고 잘래? 좀만 기다려 아 그래 고마워 민호야 자 누나 여기 누나 누나 자? 누나 아 뭐야 누나 나 누나 때문에 깨는데 자면 어떡해 아 이제 내가 무섭잖아 아 이제 내가 무섭잖아 에잉 어떻게 하지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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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